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사 연구원 이화안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Weak Closed Loop Vibrational Stimulation Improves the Depth of Slow Wave and Declarative Memory Consolidation으로 전열명은 Sleep이며, Clinical Neurology 분야에서 Q1 85.14%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수면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던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극이 아닌 진동자극을 사용하였던 점이 흥미로워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극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즉 청각, 시각, 후각, 촉각, 그리고 전기자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인에게는 시각과 청각 자극, 환자에게는 전기자극을 사용한 정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촉각 자극을 사용하였고, 촉각 자극 중에서도 진동 자극에 Closed Loop 시스템을 접목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피험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평균 29살 총 12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 B와 같이 실험은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첫째 날은 실험에 적응하기 위한 어댑테이션,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진동 자극을 사용하는 스팀 조건과 자극을 사용하지 않는 쉠 조건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고, 실험 간의 간격은 최소 1주에 최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각 실험은 피험자가 오후 8시에 도착을 하여서 신호 측정을 위한 정극을 부착을 하고, 진동 자극에 의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메모리 테스크를 진행한 뒤에 수면을 취하였고, 기상 후에 다시 한번 메모리 테스크를 진행을 한 뒤 실험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실험 A와 같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진동 자극을 진행한 뒤, 제시를 하였으며, 자세한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메모리 테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체 그림과 같이 한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A에 나타낸 것 같이 뜻이 비슷한 단어쌍을 4초 동안 제시를 하여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러닝 페이지, 그림 B는 단어쌍 중 하나를 제시를 하였을 때 나머지 하나를 입력하는 리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기 전 한 개의 러닝 페이지와 리콜 페이지를 진행을 하며, 기상 후에 한 개의 리콜 페이지를 진행을 하여, 여기 아래와 같이 메모리 리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핵심 기술인 클로즈드 루프 진동 자극 시스템은 상단의 좌측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우측 그림과 같이 가장 처음부터 5분간 측정된 심전도를 통해서 심박수를 계산을 하고, 그보다 3%가 낮은 수준의 BPM을 가지는 진동 자극을 매트리스 하단에 삽입된 우퍼를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매 5분마다 심박수를 다시 계산을 하여 진동 자극을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데이터 분석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는 수면 데이터 분석입니다. 전체 수면 시간 동안 웨이크, 램, 널램, 1, 2, 3 총 5가지의 수면 단계 비율을 계산을 하였고, 토탈 레코딩 타임, 수면 효율, 수면 잠복기 등의 수면 지표 등을 계산을 하여, 스팀 조건과 쉼 조건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심박변위도 분석으로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타임도메인 지표로 심박평균값, 심박변위도 등을 계산을 하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지표로 저주파수 파워 및 고주파수 파워를 계산을 하여 두 조건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표 중에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파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 지표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심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저주파수 파워는 운동 및 각성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고주파수 파워는 수면 및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과 연관되어 있어서, 수면 시에 저주파수 파워는 낮고 고주파수 파워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데이터 분석은 페이즈 동기화 분석입니다. 심박수와 진동자극 간의 동기화 수준에 대한 분석으로 수식은 나타낸 것과 같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좌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수면 중에 ECG 알피크와 진동자극의 페이즈를 계산을 하였을 때, 자극을 제시하지 않았던 쉼 조건에서는 동기화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고, 스팀 조건에서는 진동자극에 의해 동기화가 매우 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뇌파 데이터 분석이고요. 뇌파는 총 6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필드 트립 알고리즘을 통해 오토매틱하게 잡음을 제공하였고, 20Hz 노치 필터를 적용하여 근전도 잡음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각 주파수 내역의 스펙트럴 파워를 계산하여 스팀 조건과 쉼 조건을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우측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체의 수면 시간에 대해서 N1 스테이지의 시간이 쉼 조건에서 스팀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1 스테이지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표 5의 자극 개수 역시 유의미하게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박 변이도와 페이지의 동기화 분석 결과입니다. 표 2에서 각 수면 단계에 따라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앞선 N1 스테이지의 길이에 의해서 세그먼트의 개수가 쉼 조건에서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외에 슬립 웨이브 슬립 위라고 표기되어 있는 깊은 수면 단계, 즉 널렘 3 단계에서 저주파수 파워하는 쉼 조건 대비 스팀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았고, 고주파수 파워는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진동 자극에 의해서 교감 신경은 억제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증진이 되어서 수면에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페이지 동기화 분석에서도 표 3과 같이 동기화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여 반복을 하더라도, 쉼 조건 대비 스팀 조건에서 동기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클로즈드 루프 진동 시스템이 실제로 심박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 분석 결과이며, 표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N2 단계에서는 베타 파워가 쉼 조건 대비 스팀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N3 단계에서는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라고 표기된 델타와, 그리고 세타 파워가 쉼 조건 대비해서 스팀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수면에 주로 발생하는 델타와 세타 주파수가 진동 자극을 주었을 때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앞선 심박 변이도 결과에서 자율신경계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고, 이로 인해서 보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여 우측 그림 4A와 같이 기억력을 증진시켰다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인 기억력 증진과 깊은 수면시의 페이즈 동기와 배율 간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앞선 결론의 뒷받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수면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심박수를 통한 자율신경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델타 및 세타 파워의 강화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질 높은 수면을 통해 기억력의 증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들이 매우 정돈되어 있어 큰 문제점은 따로 없었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진동자극의 세기가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극을 하루 동안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수면의 구조적인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